여보 축하해요 뭐가? 최명이가 재단 관리를 그냥 당신이 하랬다며? 안 뺏어간다며? 아휴 아 원래 내 밥그릇이었던 거 돌려받는 게 그렇게 좋냐? 말이 그렇지 그것까지 뺏겼어봐 나는 못살아 준혁이 재단 갈 뻔한 것도 지훈이가 막았고 하지시름 났어 지훈이가? 몰랐어요? 지훈이가 한 회장 설득했다잖아 준혁이 형 보내지 마요 먹어요 먹어 모처럼 숨통 튀었으니까 마음껏 먹자고 자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이다 그렇지? 아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양의사인데 뭘 보약을 두 박스나 지어왔냐? 뭐? 냉장고에 그걸 먹어 내가 그런가? 내가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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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? 그거 준혁이 장모가 지운 거란 말이야 애들 먹으라고 아이고 애들 거였어? 에휴 그럼 그렇지 아 그래도 보약인데 이거 따라놓은 거 아깝잖아 먹어야지 그거 에서는 약이란 말이야 아이고 아 진작 얘기야 준혁씨 얘기 좀 해 메시지 받으면 연락 줘 너 차은동 잘못 건드렸어 네가 강태인 호텔방에 들어가는 영상 그거 보낸 게 누군지 알아? 차은동이야 그런데 당신 최준혁이랑 제대로 살 수 있을까? 최재 회사 짤렸다며 강태인은? 너 회사 끌려나가 놓고 보기만 했어?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형 이거 좀 봐봐요 뭔데? 제가 대충 봤는데 이거 어디서 놨어? 왜? 뭐 중요한 거예요? 이게 뭔지 알아? 혹시 최준혁 쪽하고 연관된 거예요? 파일명에 최라고 돼 있던데 이거 최준혁 일가 비리 싹 다 모아놓은 거야 리베이트 재단비리 비자금 뭐? 강태인이 갖고 있던 USB 있던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있다 걸리면 큰일 나 최준혁 그 사이코가 알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열어봐 줘요 미치겠네 잠깐만 어? 이거 비밀번호가 그럼 뭔가 중요한 거겠네요? 그치 잠깐만 우리 그냥 이거 삭제하자 어? 안 돼 안 돼 어쩌려 그래 강태인도 가만 안 있어 처지가 이거 빼내온 거 알아봐 누가 와요? 회장님 집에 오셨다고요? 그래 요 성당 근처에서 만났는데 뭐 찾아볼 사람이 있어서 오셨다고 우리 동네요? 응 들어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가셨다 나와 저녁 먹자 아 근데 혹시 너 그 비서 아가씨한테 뭐 가져 보라고 시켰냐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아까 그 비서 아가씨가 니 컴퓨터에서 뭘 하던데 니가 뭐 시켰다고 아냐? 왜? 아 아니요 금방 나갈게요 혹시 그 비서란 아가씨가 너 모르게 아니요 제가 시킨 일이예요 제가 시킨 일이예요 태인아 너 혹시 누구한테 원한 사고나 그런 일 없지? 아니 널 믿는다마는 니가 워낙 잘 되니까 나나 니 엄마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럴 일 없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됐다 어여 나와 예 어 차옥아 뭐? 아니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무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차온동씨가 위험한 짓 하는 거 같다고 걱정을 해서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너 왜 전화 안 받아? 나 해고당했고 이제 그쪽 직원 아닌데요? 잠깐 나와 나간 이유 없어요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? 당신한테 알려줄 생각 없는데 너 그게 어떤 자료인 줄 알아?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...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빼내가? 최준혁이 그걸 알면 널 어떡할지 몰라서 한 얘기야? 그냥 솔직하죠 내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열받은 거잖아 내가 그걸 당신 방에서 빼낸 게 그래 내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왜 그런 짓을 해? 내가 당하는 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내 부모, 내 가족 나 때문에 상처 입으면 나 용서 못해 그게 너라도 부럽네 난 그럴 부모도 없는데 당신들 때문에 내 가족은 짓밟아놓고 당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왜? 우린 쓰레기고 당신들은 고고한 인간들이라? 삐딱하게 굴지 말고 내 말 들어 왜 당해보니 못 참겠나 본데 이성을 좀 찾으시죠 내 가족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? 당신 여자가 날 정가자 쓰레기 취급하고 밥줄 끊어버린 오늘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널 내 옆에 뒀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두 번 더 이런 짓 하지 마 뭐? 형수가 유포한 것 같다고? 아니라고는 하는데 아니면 왜 테니씨 방까지 와서 그랬겠어 아니 그럼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차비서에 대해 얘기한 것도 아니 근데 왜 형수가 차비서한테? 일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둘이 예전부터 아는 사이 같아 두 사람 아는 사이라고?